대장동 의혹 핵심 증인이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교통사고 얘기인데 저희가 그 사고 장면을 저희가 한번 그래픽 만들어봤거든요. 그거 한번 저희가 보면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화물차가요. 일단은 의왕 봉담 고속화도로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일단은 넘어가는데 유 전 본부장의 SM5 차당인데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일단 변경하는 과정에서 부딪힌 걸로 일단은 경찰 조사가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일단 유 전 본부장 저희가 목소리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어떤 생각인지. 100km 정도로 쭉 가고 있는데 3차로로 가고 있었는데 1차로로 대형 트럭이 어떻게 추월하면서 오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정면으로 받았으면 죽었어요. 이게 180도로 회전하면서 측면으로 받으면서요. 측면 퉁치면서 부진으로 한 100m 정도 미끄러져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탄력을 그대로 받았으면 그냥 뚫고 나가든가 중앙분례를 아니면 중앙분례를 가든가 그대로 추돌했을 거라고요. 박지원 부원장님. 일단은 유 전 본부장이 사고 경위가 수상적다. 찜찜하다고 하면서 일단 필요시에 경찰 수사 의뢰하겠다고 했거든요. 일단 온라인에서도 음모론이 좀 많이 있어요. 유동규 본부장이 영화배우 정우성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스스로 과잉돼서 있는 것 같아요. 영화 너무 많이 보셨다.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본인이 무죄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 상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100번 양보해서 김용 부원장이 돈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럼 돈 준 사람은 무죄예요? 이 판결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게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돼요. 그 연장선상에서 돈을 줬다고 하는 유동규 본부장이 나와서 또 다른 스토리테링을 만들어가니까 진짜 이분 영화 많이 보셨구나. 그거 외에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영화 같다. 영화 같다. 알겠습니다. 이종국 실장님 일단은 유 전 본부장이 저희 그래픽에 나왔었는데 자신은 절대 극단적인 선택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이재명 당대표의 성남시장 시절의 여러 가지 의혹들은 영화가 아닙니다. 벌써 5명이나 지금 극단적 선택을 하던 아니면 병사를 하던 연관된 어떤 죽음이 있었습니다. 5명이나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영화였습니까? 아니고요. 그러니까 도리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고 일말의 어떤 의혹도 없이 사실은 밝혀져야만 블랙박스든 뭐든 더 많은 것들이 밝혀져야만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고요. 오늘 프레스몸 라이브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